최근에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는 한인 복회자들을 중심으로 매일 오후 1시에 맞춰 기도하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세계 각국의 한인 디아스포라들도 동참하면서 기도의 연합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손민석 기자입니다. 매일 오후 1시, 1분간 합심에 기도하자는 의미의 111 부흥기도 운동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연합사역으로 미국 동부시간 오후 1시에 맞춰 CTS 뉴욕방송의 케이블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회복되고 다시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범해외 동포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운동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기도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해서 반드시 이 세상이 우리의 111 부흥기도 운동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1 부흥기도 운동을 이끌고 있는 미국 재부흥운동본부는 기도 운동의 시작에 앞서 운동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목회자들과 지속적인 온라인 모임을 갖고 기도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750만의 디아스포라들이 나가 있습니다. 111 부흥기도 운동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만 낮에 1시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도의 끈이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좋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매일 기도 운동이 이어지면서 세계 각지의 목회자들과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활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교회에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 한 달 동안 기도 운동에 동참했고 남미 아르헨티나에선 국가의 승인 아래 목회자들의 금식 기도 성회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111 부흥기도 운동에 동참하면서 각지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의해서 함께 고무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는 심정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한인 디아스포라 기도자들이 CTS 뉴욕에서 방출하는 111 부흥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111 부흥기도 운동은 앞으로 매 분기마다 정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한인 2세 리더들과 연합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기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